이틀 김혜원이라고 했는데 피안 섞인 친동생? 여자분을 가면 다 똑같은... 안 되나요? 그 도덕은 언제 끊어진가요? 아디어스! 당신은 너무나 독해 벽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부르니 나 이거 떨어뜨리려 하는데 액정이 깨졌어요 절대 안 떨어뜨려 봤어요? 내가 기뻐할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살아야 되는 팔자는 살아야 된다 지내본 추억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애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커피만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왜, 왜 갔을까요? 그때는 리모델링 전이니까 눈물이 멈춰서 눈물이 멈춰서 4개가 갱년제구나 갱년제구나 또 나만 나쁜 노래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 새 Inc. hip hop up minha Consortium 이 새 Inc. lé Ant. 뭐야